마감까지 6분여 남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압축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v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네요.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쭉쭉 빠져서 뭔가 피로도도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특징 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온 국민의 관심주 등극이지 않을까요? 한미반도체요. 증권가에서 tp를 산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하나요? 일단 오늘 19만원 선이 새로 나왔고요. 현존하는 tp 가운데는 26만원까지 보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주가 움직임 보니까 딱 20만원까지 갈까에 대한 기대감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가능성으로 보시나요? 이미 작년부터 9월에 SK하이스 쪽에 한 900억에 관련된 공급 계약을 맺었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 4분기 때 매출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반도체 관련 애널리스트도 이 판미 반도체의 tc분더 장비에 대한 밸류 자체를 계속 산정을 하게 되면서 1분기에 한 두 정도 예상. 왜냐하면 물론 SK하이스와 마이크론의 hbm3와 hbm3e에 대한 양산 시점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hbm 몇 개 만드는 거에서 tc분더 장비가 몇 개 들어가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목표가 산정을 한다는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결국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거는 결국 이게 SK하이니스냐 삼성전자냐 사실 물론 이제 지금 SK하이니스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추세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니스이다 보니 결국에는 3월 20일단부터 hbm3e 8단 반도체가 이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추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뭘 봐야 되냐 결국에는 12단, 16단 이에 스펙업된 반도체 양산 시기에 따라서 이제 한미반도체는 추가적인 tc분더 공급 장비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크론까지 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뜨거웠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IR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관련된 부적합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결국에는 얘기를 했던 게 마이크론이 발열 문제를 해결했었고 한미반도체 tc분더 장비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이니스처럼 nuf 소재로 추진하지도 않았고 ncp 방식으로 충분히 수요를 개선했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한미반도체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 간에 가장 중요한 롤 역할을 좀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중장기적 관점을 보고 있는 거는 물론 결국에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1차전은 충분히 한미반도체가 승자가 가져갔고 향후에 2차전에서 삼성전자의 싱카와 일본 회사 tc분더 장비를 받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장비 교체만으로도 수요를 개선됐다는 걸 마이크론이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기존에 사장단이 바뀌고 나서부터 엔비디아 발에 관련된 컬테스트를 얼마나 통과하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20만원 이상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기대가 계속되는데 역시나 중장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보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최근에 어제부터 떠오른 종목이 있죠. LG전자입니다. 이 종목 한번 볼까요? 11만원 선 위까지 좀 올라오면서 어제 기대감 더하기 오늘도 플러스를 좀 만들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오늘장에서 시장에서는 HVH 관련 주착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LG전자가 가조면 이쪽도 계속 순환이 돌 거라고는 시나리오가 그려지는데 그렇다면 LG전자에 대한 비유는요? 결국에는 지금 물론 기존에 이거 가전 빼고 전장 빼고 단순하게 관련된 냉각 시스템 관련된 이슈로 시장에서 밸류를 얼마나 측정하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이게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이 82조 정도 보게 되려면 실제적으로 이왕 데이터 센터 관련된 냉각 시스템에 대한 매출 자체가 7조 정도 물론 아직 10%도 아직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매출에서 얼마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동안 논 AI로 관련주로 지정됐던 LG전자가 AI 관련주에 포함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엔비디아 젠슨항도 결국에는 사실 지금 이 이슈가 왜 자꾸 부각이 되냐면 액칭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번엔 엔비디아 빨 관련해서 컬테스트 삼성자가 탈락된 이유가 발열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은 플라스틱 기판보다 유리기판 관련이 발열에 대한 이슈를 모든 것을 대부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수요가 더 커진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냉각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가 물론 그동안 인버터나 히트펌프 같은 여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향후에 고객사와 실적의 연계성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고 향후에 실적이 얼마만큼 연계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밸류, 매출로 어느 정도 땡겨올 수 있는가가 LG전자에 있어서는 비전이라고 그려집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종목까지 봤는데요.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코스피는 낙폭 확대하면서 2680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그려지고요. 코스닥도 838선에서 정리 중입니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 거세졌기 때문에 피로도도 있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특히 외국인이 현산물 쪽에서 계속해서 팔자 기조가 더 늘어났다라는 점도 지수를 더 짓눌렀습니다. 자, 5월 29일 수요일장. 그렇다면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하락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던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얼추 계산만 해도 17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고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상한가 종목은 한 3개 정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그래도 신고가 갔었던 쪽은 반도체 화장품이라는 키워드 내에서의 순환이 좀 보여졌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지수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2,680선 마무리가 더 내려갔었네요. 2,677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47% 내리면서 838선까지 내려온 모습. 결국에는 장 후반 들어서 종가도 더 저점 부근에서 만들었다라고 그려지네요. 자, 이 속에서 수급 확인을 해보실까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습니다. 내놓습니다. 8,800억 원 지금 물량 찍혀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3,800억 원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로서 대응했었던 시장이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은 비슷합니다. 개인만이 사자로 대응했었던 가운데 기관이 1,74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도 장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은 더 확대되어 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 주단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 있어서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덜어냈다라고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 있어서 외국인 선물 매수도 깨졌고 현 선물 순매도가 이어졌던 가운데 달러원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간밤에 달러 강세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중간에 상단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1,360원 초중반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 좀 장 후반 들어서 다시 올려가려는 움직임이 그려졌네요. 6원 50전 올랐네요. 1,365원에서 거래 마친 환율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장 결국에는 코스피와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지금 장 후반 들어서 더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하락권 마무리고요. SK하이닉스 21만 원을 그래도 만들었었는데 보압권에서 지켜줍니다. LG엔솔은 신저가로 5%나 더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거래 연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웨인이 그래도 쭉 담았었는데요. 오늘 낙폭을 약보압권에서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KB금융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2개 종목 가운데서는 유일한 빨간불로서 1.3% 강한 상승입니다. 지수기여도 1위 종목으로서 이름 올리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전일 좀 언급이 많이 됐었던 매도 리포트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하방 압력이 좀 지속되고 있고요. 5.6%, 4.7%나 또 추가 낙폭이 있었습니다. HLB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보란듯이 첫 번째 하한가 자리가 6만 7,100원이었는데요. 거의 근접하면서 올라왔습니다. 6만 6,100원에서 종가 형성. 그리고 HP, SP 같은 경우는 오늘 3.65% 밀렸네요. 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기관이 13거래 연속 좀 담는 종목이었는데요. 추가 움직임은 계속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가장 웃음 짓고 있는 쪽은 펄어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랑 손을 잡고 검은 사막 중국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판호 기대감을 좀 높였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는 오늘 펄어비스가 가장 크게 올랐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신고가 영역, 화장품 덜 올랐었던 부분, 그리고 칠러, 냉각 쪽에 있어서 반응이 컸고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침울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셨는지 일단 오늘의 밀림, 또 추가 하방을 열어놔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PC 관련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오히려 유럽 쪽은 생각보다 빨리 이제 22쪽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한율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일본까지 좀 관련된 금리 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시장에 대한 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니카시카라나 아니면 콜리스, 연원총재도 그만큼 아직까지는 인플레에 대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굉장히 무색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섹터별에 대한 각각의 호재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외국인 매도세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나오는 모습이 물론 여기서 하방, 저는 개인적으로 한 2650위 정도 지지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물론 시장 자체에 대한 반등보다는 섹터에 대한 접근이, 트레이딩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끌고 가고 힘이 있는 섹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리콘2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어제였죠? 5만 1천 원 리포트가 바람이 불었고 오늘도 4만 9천 원이었나요? BTP 상향하는 리포트가 있었던데. 그러니까 북미 키워드 하면 실리콘2인 건 이제 확실히 시장에서 자리한 것 같아요. 업사이드 이쪽도 더 열려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번에 1분기에 실제 발표 나오고 나서 이게 기관 애널리스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실리콘2에 대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상방에 대한 여력을 어느 정도 조금 놓친 부분이 좀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셉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했고 전론 대비해서도 거의 3, 4배 정도 이상 성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 쪽에 대한 침투율이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특히 온라인 쪽에 대한 이게 매출이 굉장히 크게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미 쪽 매출이 좋아지고 있고 여기다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까지 포함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다 보니까 이게 또 심지어 4월 5월달인가 4월달 4월달 데이터죠. 4월 데이터에 폴란드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2분기도 1분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이제 아닐까.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올해 1분기 단기 순이익을 추정으로 해서 올해 4분기에 밸류 레이싱을 추정을 해봤을 때 PER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해도 20배밖에 되질 않습니다. 19배 정도. 그러면 분명히 2분기는 더 좋아질 거고 우리나라도 북미 침투율 쪽에 대한 유통망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4만원 5천원에서 만약에 2분기 신적이 또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했을 때 꼭 상향된 리포터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왔던 측면이 결국 1만 5천원이 그때 1분기 실적이 나오고 2.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2분기 실적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뷰를 또 같이 언급 주셨는데요. 실리콘2는 계속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알테오젠으로 넘어갑니다. 알테오젠도 외국인이 좀 많이 담더라고요. 지금 기대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물론 우리가 올해 초에 머크사 이슈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머크사의 키투르다가 3분기쯤에 임상 3상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3상이 발표돼서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판매 개시가 됐을 때 이게 알테오젠이 1.4조에 대한 마이스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2028년도에 키트로다 SC로 전환했을 때에 대한 로열티를 우리가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상 3상이 첫 번째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ADC 쪽 다이치 상케도 일본 회사들이 ADC를 빨리 전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해외에 있는 시젠이라는 회사와 소송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소송을 이기고 나서 다이치 상케도 빨리 ADC 제형을 바꾸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할로잡이 아니라 알테오젠이 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28년도에 40조의 머크사가 키트로다 SC가 SC 전환율이 50%에서 70%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거의 1.4조, 1.6조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다이치 상켓까지 계약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별류 자체가 지금 언민영 에너지 추정을 했던 40만 원 목표가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별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별류가 산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조, 지금 800억 버는 회사가 2028년도에 1.4조 매출을 찍히는 회사라면 그만큼 지금 가격대도 매국 입장에서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로열티 5%냐 로열티 3%냐는 최근에 머크사가 자체적인 제형 변경을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만한 가치가 알테오젠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으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지지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언민영 애널리스트가 40만 원 선 봤다고요? 전고는 22만 5천 원까지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전고도 뚫을 수 있다고 보시는 상황일까요? 그게 3분기 기대감이 이제 머크 임상 3상 발표 이전까지 또 기대감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은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방을 좀 노려볼까요? 외국인의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까지도 4거래 연속 4자 물량이 들어왔네요. 알테오젠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짱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짱 전략에 있어서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